HD 현대우일뱅크 이름을 사칭한 증권형 토큰이 유통되고 있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현대우일뱅크를 사칭한 HOBT 토큰 피해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HD 현대우일뱅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현대우일뱅크 토큰 HOBT 발행사기 관련 주의 당부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요약하면 기재되어 있는 구조권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써 무효이며 위토큰과 HD 현대우일뱅크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HOBT는 HD 현대우일뱅크와 관계없는 거짓 정보입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정류 통일주와 1대1 스왑 보장, 블록체인을 통한 주주걸리고요. 스테이팅을 통해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 지급, 세계 탑티어 거래소 상장 확정, 법무법인의 공증 진행, 매수와 동시에 300% 수익 진행, 만약 HD 현대우일뱅크 이름을 사칭한 증권형 토큰 HOBT 토큰을 구매하시고 피해보셨다면 지금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주시면 이와 유사한 사건의 전액 헌불 성공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